월화수목금초의 방법 정신들 때까지 무한 방법 약이라도 먹어 월화수목금초의 방법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냥 할 일이나 하자고 너가 없는 월요일 한숨도 못 잤어 밥은 무슨 입에 들어가지도 너가 없는 화요일 잠에 들기 힘들어 밥이라도 조금 먹어보려고 너가 없는 수요일 차 다 두 번은 깼어 뭘 봐도 재미없더라고 너가 없는 목요일 꿈에 너가 나왔어 우리 꿈에선 아직도 행복하더라고 밤새고 에너지 드링크를 도핑해봐도 너가 나오는 꿈속으로 도핑해 미쳐버리겠다 헤어질 땐 콜해야 잘 됐음 좋겠어 사진이든 편지든 싹 갖다 버렸어 너가 이 노래를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비웃어 미나 시원하게 먹여줘 월화수목금초의 방법 야야야야야 정신들 때까지 무한 방법 약이라도 먹어 월화수목금초의 방법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냥 후회나 하자고 여보세요 너가 없는 금요일 친구들을 만났어 기분이 좀 나아진다 취해서 그런가 봐 너가 없는 토요일 낮잠을 좀 잤어 배고픈데 바람이나 쐬껴 나가려고 너가 없는 일요일 그냥 뭐 짜리고 있어 아직 다 버리지도 못했는데 솔직히 보고 싶어 너가 없는 월요일 너가 없는 화요일 너가 없는 수요일도 똑같아 너가 없는 목요일 너가 없는 금요일 다들 행복하던데 나만 최악인 주말에 너가 없는 한 달을 반복 야야야야 너가 없는 한 해를 반복 그렇게 지나간다 안 찬어지겠지 괜찮아지면 어쩌지 너 없이도 나 행복해지면 어쩌지 널 정말로 해줘버리면 어쩌지 그건 그것대로 최악이야 진호야 그렇게 최악이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어쩌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